자 한자를 배워봅시다. 따라 읽어보세요. 과실과 보배진 오얀리 번뇌 나물채 무거울증 겨자개 생강강 좋아요. 두자씩 읽어볼까요? 과실과 보배진 과실과 보배진 보배진 오얀리 보배진 오얀리 오얀리 번뇌 오얀리 번뇌 번뇌 나물채 번뇌 나물채 나물채 무거울증 나물채 무거울증 무거울증 겨자개 무거울증 겨자개 겨자개 생강강 겨자개 생강강 좋아요. 이번에는 성독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과진이네요 과진이네요 체중개강이라 체중개강이라 ball 예예 다시 별 gusto 자 never verb 비주얼 좋습니다. 이번엔 비주얼 Buenos 보실 говор blah 2 4 잘했어요